리콜이야. 확정 리콜 수준이에요. 이거는 테란전 이번에 뭐 해볼까요? 아까는 이제 다크드랍 한 번 했는데 뭐가 있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일단은 크롭을 갈게요 약간 이제 가스롯이나 그런거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럿이 더 필요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콜라가 물 Savage 네이들 파이럿이 더 필요합니다 파이럿이 더 필요합니다 자 일단은 정차를 가요 여기서 가스러시가 아니라 가스러시 하는 척 하면서 매너 파일럿 가스러시는 페이크였지 페이크 한번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한번 더 약간 매너 파일럿인 줄 알 수도 있어 자 여기도 이제 파일럿 닫았고 캐논을 하나 뒤에 박을까? 그냥 대놓고 자 1분 가두겠습니다 일단 약간 말렸어 지금 아이고 잡혔다 완전 난장판을 피워놨어요 일단 아 이러면은 별론데 상황 잠깐 잠깐 이제 멀티 쪽으로 가볼까 약간 근데 가난하긴 할 거예요 나도 나도 좀 많이 가난하네 포옹도 안찍어서 자 자온채취를 못하게 하긴 했어요 많이 못하게 하긴 했어 어 진로단 하나 찍고 커맨드 불리한데 커맨드가 벌써 올라가냐 내가 별로 안좋은데 이거 자 이렇게 유리하진 않다 그렇게 유리하진 않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캐논이 좀 오밤하기는 그냥 딱 파일럿까지만 했으면 좋았는데 캐논이 약간 오밤하기는 했어요 테란전에서 스카운트 한번 가볼까 턱이 좀 비싸긴 한데 지금같은 상황인데 별로 안좋긴 한데 아유 쩌비님 아유 감사합니다 자주 뵐게요 아유 들어가세요 근데 이 친구 정찰을 안오네 정찰이 좀 어리긴 합니다 호시가 호시가 약간 아깝게 되긴 했어요 결과적으로 자 분리하진 좀 세긴 하거든 자 어차피 일하러 가는데 옳지 일단은 무난하게 무난하게 가야겠네요 지금은 여기서 일단 투게이트 오시면서 파업까지 좀 찍어주면서 가더라도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스카우트 가더라도 오 나오지 이거 나오게 지었지 내가 돌아왔다 내가 필요한가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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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솝셔 약간 애매하게 되긴 해 로그를 좀 천천히 올립시다 아미터도 좀 빠르게 가야될 것 같긴 해 아미터를 가면 리콜되면 리콜에서 많이 지워가지고 아이고 애매하긴 하네 땡클 땡클을 했다는건 이거 한번 나오겠다는건데 파일럿이 어퓨어합니다 파일럿이 어퓨어합니다 요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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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알았다 땡클을 한번 죽고있고요 파일럿이 어퓨어합니다 사카타스 한번 나오겠다는거거든요 이거는 성신가라 옥술이하여 이미 나갔을수도 있어 그리고 아, 죽었네 반응을, 반응을 못한다 더 필요합니다 파이러는 더 필요합니다 자, 이거를 잘 막아줘야 되는 것 같은데 소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호 좀 낮은 구간이에요 정확히 모르겠네 자, 옵저버가 느리니까 약간, 조금 들었곤 한데 조금 들었고 리버로 이득을 볼 수 있을까? 근데? 머리 잘랐지 외국인이 반갑다 자 업그레이드에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일단 리모델이 돼있는거 아니냐? 설마 약간 이 견제도 넣어주는 식으로 해야되는데 견제로 좀 정신없게 만들어야 돼 내가 이제 내 뭘 하는지 유도를 종합하게 알게하면 안되기 때문에 어? 일단 트리플을 했네요 이 친구 트리플 핫팩이야? 핫팩? 트리플까지 한 것 같은데 이거? 이거 굉장히 쨌어요 지금 아니, 리버를 왜 이렇게 안 쏘냐 어? 이 친구 다야겠는데? 자 자, 이 중 많이 쓰고 있어 지금 여기까지 털어야 돼 여기 멀티 있거든 으음 장편 셔틀은 계속 지켜집니다 멀티 먹으면서 여기를 좀 피해를 줘야겠어 내가 너무 쬐잖아 딱 커맨드까지만 일단 깨겠습니다 커맨드까지만 윗뿐이라도 잡아야지 이러면 적당히 떼야지 자 여기도 에스도 아이고 아비토를 가면서 캠프를 가면서 자 이제 좀 부유하게 가볼게요 저도 이쪽에 멀티 먹고 내가 돌아간다 내가 필요한 거 아닌 네 질럿이랑 템플러를 한 번 찍고 견제 한 번 들어간 다음에 내가 돌아간다 이러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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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럿 이콜이 된다 쩌트를 해서 질럿 얘길 쩌트 질럿 이러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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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러면 이러면 됐어요 이거 되게 많이 잡았어 SCB를 일단 템 2마리만 갈게요 2마리랑 여기도 먹었어? 이 친구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죽긴 하네요 전제 전제 들어갑니다 헤라니 엄청 부유하네 지금 일단 전제로 털긴 털어야겠네요 이 친구가 방어 풀어주고 계속 견제 들어갑니다 가난하게 해줘야돼 이게 지금 테란이 생각보다 엄청 부유하네 앗 앗 아군 전설이 투전중입니다 에너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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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유하네 아우씨 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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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은게 좋은 먼저 자 이제 질러스트를 태울거에요 엿창은 뭐 닥트로 찍어볼까? 쭉 저투를 물아넣고 업그레이드가 좋아 일단은 테란도 병력도 이제 자원도 잘 먹어놔가지고 자 자 200이 차긴 하거든요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 다크를 찍을까 이거네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 소수만 흘리자 일단 서투를 최대한 많이 찍어야돼 자 리콜 대비 이런거 절대 안되있거든요 진짜 안되있거든 바로 찍었지 어 바로 반찍었네 바로 반찍었네 도전중이긴 하다잉 자 다크도 찍었구요 아비토가 있고 이제 입구를 얼릴겁니다 여러분들 탈셔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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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갈거에요 리콜 보다 더 강력한 리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그러면은 탈셔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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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 blade 탈셔틀 헐